전환이 통신이 안되었을때 엄마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PC 재부팅을 하시면 알아서 또 CRT 화면을 끄니까 이 상태로 만약에 빨간불이 있으면 통신이 안되네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로그인 해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빨간불로 떴다 하시면은 창 다 내려주시고 이게 파란색 아이콘 종료 오티스 필드예요 저 비밀번호 아이디어부터 여기 다 있습니다 그냥 고객사용 로그인 해주실때는 그냥 일일 하셔도 되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꿔야겠네요 로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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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식으로 돼있고 이걸 다시 일일 전체 이런식으로 캡닉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